세계 최대 유료 동영상 플랫폼 넷플릭스가 국내에서 급성장하고 있습니다. 시장조사업체 YZ앱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국내에서 유료이용계정 90만여개를 확보했습니다. 넷플릭스는 국내에서 한 달 이용료 수익으로만 117억원가량 벌어들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지난달 구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으로 넷플릭스 앱을 이용한 사용자는 127만 명으로 1년 만에 3.7배 늘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